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주들 이었죠 인기주도 2차전지 그리고 챗봇 정말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도 그랬고 개미 투자자들의 b2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여기에 지금 공매도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달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들이 이제 제대로 공격 들어오면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크게 달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챌비는 제피신안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 공매창구에서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채비는 시장 분위기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랬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못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좀 일어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러다 개미 지옥에 빠진다 개미 비트폭격 공매도 급증을 하고 있다 정말로 급등이 일어났던 2차전지 AI 관련주 등의 단타를 노리고 몰려드는 모양새다 비트개미를 노리는 공매도 세력이 따라 붙으면서 종목별로 급격한 주가 조정에 따른 개미 지옥이 곳곳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고 있죠 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2차전지 AI 로봇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끌어올려 졌죠 그래서 지금 융자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생일하이테 지금 신용융자 잔고 1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융자 거래 잔고 증가율 5.1%에 13.5배에 이르는 수치다 68.9%입니다 지금 뭐 신용융자가 68.9%니까 이건 뭐 거의 다 신용이죠 절반 이상이 B2를 한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죠 상일 하이텍처럼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B2 증거세가 확연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되지만 최근 2차전지 관련 사업 부문을 확장 중인 리노공업 44.6% 양극재 참보 27.6%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그램과 LNF 엄청나게 강했죠 얘네들도 B2가 아주 크죠 14.1% 21.8%니까 엄청납니다 로봇 AI 관련주들도 아주 크게 증가했죠 B2가 아주 크게 증가한 이런 종목들 성일하이텍 68.9% 리노공업 44.6%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로봇 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8.3%입니다 무려 다우데이터 체치피트에서 29% 에스멘터 경영근무제행 32% 코스타 전체 평균이 5.1%인데 엄청나게 많은 신용 B2가 진행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 공매도들의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가 안되는 종목이다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면 상당히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전제골 연출들을 정말로 강력하게 달렸는데 이제 공매도들이 아주 뭐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저 같아도 이거 공매를 칠 수 있다 그럼 치고 싶습니다 이거 공매치고 싶죠 이거 지금 글러브 정식 분위기도 상당히 위태위태한데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지금 뭐 외인들이 기관들이 계속 파는데 개인이 사서 끌어올린 거죠 B2 이런 걸로 해서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려올 공간이 정말로 지금 많이 열려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좀 한바탕 하고 지금 이 원정관련주 에너지죠 에로베오 중에서 에너지 원정관련주들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다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고 지금 코스닥 쪽에 보면은 웨인하우 기관이 계속 이제 매도를 개소하고 있죠 기관이 요렇게 가다 좀 올라섰는데 다시 내려올 겁니다 얘네들은 방향 잡으면 계속 방향을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웨인하우 기관이 코스닥 쪽을 계속 매도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노터스는 워낙에 낮은 가격에서 지금 계속 단타 형태로 이렇게 치워받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 차이비는 지금 계속 버티고는 있죠 그리고 좋습니다 수급이 JP하고 신한이 들어오고 있죠 얘네들이 매도를 하면은 작정하고 누리겠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완전히 작정하고 밑으로 끌어 내리겠다 라는 움직임은 지금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이 JP하고 신한 쪽에서 공매 창구인데 계속 받아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JP모간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계속 얘네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얘네들이 좀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9시 49분인데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2.7% 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미증시가 크게 변동성이 생긴 그런 날에는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욕심을 내 일단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움직여 보고 영향을 별로 안 받네 우리나라는 그러고 이제 덥서 물었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좋죠 항상 매수는 차분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눈만 뜨면 상승하는 이런 대상승장이 있죠 그럴 때는 아예 몰라 그냥 사 그래도 물려 있다가 지나면 다시 또 수익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위태위태하죠 횡보를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횡보만 해주면 정말로 다행이다 요렇게 조금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 고용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청산한 이런 소식들 여러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HLB가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 하는 아주 자신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재료는 5월달에 신청한다 라고 확정 이랬는데 그거는 가짜뉴스였죠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2분기라고 말을 바꿨죠 2분기라고 하니까 5월에 될지 2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증시 분위기는 아주 어두운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동력이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동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력들도 움직이려고 하면은 동력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어제 나온 그런 이 학술지에 이렇게 올라갔다 비소세포피함 그건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죠 중국에서 진행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향후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시도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미래 전망이죠 근데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당장의 이런 증시 분위기 암울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를 헤집고 그거를 그냥 해치고 방향 위로 잡아가는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그래도 좀 보이겠죠 HIV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제가 뭐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재료 저런 재료 재료 힘의 크기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거냐 방향이 이게 이제 버무려져야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계속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보니까 이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이제 보면 방향성이 좀 보이죠 지금 지금 HLB는 지금 오전에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지켜바라고 지금 지금 지켜바라고 방향성 크기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올라가는 것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자제하시고 느긋하게 관망 바랍니다 어제 매도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 막판에 올라갔으니까 35,000원에 팔았어도 이거 그래도 다시 올라왔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런 부분 보고 아침에 또 올라간다 싶어서 여기서 딱 사면 좀 비싸게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큰 산이 나올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사서 사서 주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페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데 이제 글로브 정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페이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 여전히 방향이 조금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전에 페이크 한번 주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죠 지금의 글로브 정식 분위기는 조금 제가 보기 좀 심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엘체비도 좀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JP하고 신한이 들어와 줘서 좀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떄나뎌